뽀카야 고맙다죠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뽀카어스 자 조투부라는 여행 유튜버가 있죠 뭐 이러면서 이제 조투부 여친이 받은 걱정 해가지고 나왔는데 조투부라고 여행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여자친구분이 생겨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여행 다니는 유튜브 촬영을 하고 계시고 올리고 계시고 이제 행복하게 잘하고 계신데 여자친구분한테 자꾸 DM이 온대 심지어 공개 DM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아내대 나만 예뻐하고 나만 사랑하는 거 같죠? 남자친구 조심하세요 다 믿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꼭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거 언니 조심하세요 돈 많은 남자는 거짓말 잘하고 여자를 많이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언니는 알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언니한테는 좋을 거고 그냥 조심하시고 의심되는 거 걱정되는 거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자의 촉을 믿으세요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조투부의 여자친구분을 불쌍하다고 자꾸 이렇게 악플 달고 DM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고 100% 여자래 그래서 이분이 자기 여자친구는 행복하다 이러면은 그럼 너한테 불행하다고 하겠냐 이러면서 안 믿고 오지랍퍼도 아니죠 사실 이거는 오지랍퍼는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분한테 너 불행함? 저거 행복한데요? 아니? 너 불행함? 이건 오지랍이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조투부님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들려드리자면 열심히 모은 돈으로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데 당신들은 뭐 해줄 거야 그래 이 정도면 헤어져서 칩시다 뭐 해줄 거냐고 다시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랑 헤어지면은 다시 일하러 가야 된다 지금 나 만나서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일도 안 하고 안 가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 아 나 일하러 안 갈 거야 그리고 조투부님이 만약에 내가 얘랑 헤어지고 딴 여자 만나잖아 그럼 얘 배 아플 걸? 이러면서 웃어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 오히려 화내면서 안 헤어질 거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면은 사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조투부님이 당연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여자친구가 내 덕분에 호강하고 있다 헤어져도 나는 아쉬울 거 없음 얘가 아쉬울 걸?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거에 만약에 긁히는 여자친구분이면 싸움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여자친구분은 자존감이 높으신가 봐 어 나 오빠 때문에 해외여행 맨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너무 행복한 거 맞음 나 오빠랑 안 헤어질 거임 이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소위 좀 능력이 있는 남자와 능력이 없는 여자가 만날 때 남자를 개 미치게 하는 게 뭐냐면 여자 쪽에서 게스레이팅이 들어와요 남자가 모든 돈을 다 써 여자는 받아 묶기만 해 근데 그 티를 내면 안 돼 남자가 너 내 덕분에 행복한 거임 내 덕분에 공짜로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임 너 내 덕분에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좋은 데로 가는 거임 이런 티를 1도 내면 안 돼 1이라도 내면 여자가 오빠 나 기분 나빠졌어 오빠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오빠 돈 보고 만나는 거 같아 돈 없으면 안 만났을 걸 맞잖아 사실 그러니까 여자가 지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본인이 음악적으로 성공을 못해서 그냥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계셨어요 지금하곤 달라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좀 계셨어 그런 분들이 대학교 갈 때 음악 빵점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좀 무시하는 거에 대해 긁혀 있으니까 막 음악 수업을 하는데 뭐 좀 잘못하거나 뭐 숙제를 내줬는데 뭐 연주를 해야 되는데 수행평가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은 막 좀 너무 가혹하게 좀 이렇게 잡들이 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거랑 비슷하게 여자가 지가 능력이 또 없어가지고 남자한테 빌붙어서 먹고 산다는 거에 지가 긁혀 있으니까 남자가 내가 돈 썼다 내가 너 지금 이렇게 호강시켜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걔 발광을 합니다 근데 이 조투부님이나 조투부님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될 게 1도 없죠 제가 항상 남자라는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남자들은 인정을 해주면 끝나요 남자는 인정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는 예쁨 받는 게 중요하고 남자는 인정 받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게 인생의 1순위인 거 같아요 그럼 그랬을 때 옛날에 우리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물론 그때 여자분들도 힘듦이 있었겠지만 그때 아빠들 같은 경우 혼자서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지면서 사실 좀 외롭게 사셨는데 그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집에 돌아오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퇴근을 하면 아빠 하면서 애기들이 달려와가지고 볼에 뽀뽀해주고 와이프는 자기가 고생했어 옷 받아주면서 밥 해놨어 오빠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놨어 빨리 손발만 씻고 밥 먹어 이렇게 되면은 남자는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오빠는 월급 안 올라? 옆집 아저씨랑 자면서 들었는데 옆집 아저씨는 월급이 오빠보단 백이 높아 이지랄하면 못 참죠 이거는 절대 못 참죠 그리고 애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뽀뽀하기는 커녕 애들이 이제 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이지랄하면 못 참죠 당연히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희생을 인정을 못 받으면 희생을 못해 조튜브님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고 있고 뭐 농담이긴 하지만 다소 생색도 내지만 여자친구분께서 인정을 해 이러면 조튜브님이 모든 여행 경비를 다 써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남자야 요새 이제 여자들이 이런 남자의 마음을 이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남자를 긁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예전에 그 팬사태가 처음 일어난 그때도 이제 첫 단추부터 잘못 꼽혔다라고 얘기를 한 게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희생을 당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성분들이 여태까지 이게 조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우리 여자들은 뭐 밤길 같은 데 걷는 게 좀 무섭다 남녀 공용 화장실 같은 데 갈 때 남자하고 마주치면 좀 무섭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우리를 좀 배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다면 남자들이 그 새끼가 겁나게 내가 지켜줄게 어? 무서우면 저한테 말하십쇼 막 군복 같은 거 챙겨입고 인스타에다 올리면서 우리 동네 여자는 내가 지킨다 막 이지랄하는 남자 새끼들 존나 많았을 거야 근데 시작부터 너넨 잠재적인 범죄자들이야? 너네는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질릴 거니까 사과해 이지랄하면은 당연히 남자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 첫 단추가 잘못 껴졌을까요? 남자들의 심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래서 누가 그런 남자들의 심리를 잘 모를까요? 예쁜 애들 특 남자 심리에 통달해 있어요 왜? 이용 많이 해먹었어 근데 우리는 걔들이 딱히 밉지 않아 왜냐면 서로 기브앤테이크야 어차피 예쁜 여자야 오빠 나 나가기 너무 귀찮은데 데리러 와줄 수 있어? 그럼 아반떼 몰고 가겠지 가서 어? 40분 운전에 쳐 가가지고 어? 밑에 왔어? 내려와 알았어 오빠가 만나갈게 이러고 한 15분 20분 이따 쳐 내려와 근데 짜증이 좀 날라치면은 조수석 타면서 오빠 미안해 너무 늦었지 오빠한테 예뻐 보일라고 꾸미느라 늦었다 오빠 미안해 이러면서 막 뽀뽀 한번 하고 이래 이러면 남자는 살살 녹는 거야 이 여자는 남자를 이용해 먹고 있지만 남자가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만약에 데리러 왔어 정시에 딱 왔어 여자가 딱 타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하면서 오빠 차 언제 바꿔? 아반떼 지겨워 내 친구 남자친구는 벤치 이끌 뽑았던데 이 지랄 하면은 어 화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누가 잘 이용하겠냐고 예쁜 애들 연애 많이 했던 애들 애들은 너무 잘 알아 남자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남자를 이용하고 싶을 때 잘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용을 잘 못하는 애들은 진짜 그냥 전쟁 전투를 하듯이 근데 맨날 패배하는 전쟁 전투를 하듯이 여러분 뭐 저도 역사를 잘 모르지만 뭐 삼국지나 초안지나 뭐 이런 거 대충 쳐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봐도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려고 하고 어떠한 협상도 없고 무조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승리자를 여러분은 본 적 있습니까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을걸요 근데 꼭 싸움을 또 못하는 애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못하지 원래 전쟁의 승리자들은 정치도 잘해야 되잖아요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고 살을 주고 뼈를 취하고 등등등 해서 그런 걸 잘해야 되잖아 근데 싸움을 잘 못하고 싸움을 잘 안 해본 애들이 오히려 용서 없이 싸울라 그래 두피리나 뭐 이런 애 봐봐 아니 걔는 뭐 작전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모든 게 올인이야 막 거짓말에 막 선동 같은 거 섞어가지고 지면은 그냥 인생 끝장이 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싸워 퇴로가 아예 없어 근데 이런 애들이 오히려 퇴로를 마련하고 싸우는 거를 남성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다니까 오히려 남성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남성성을 해석해 그러니까 일을 게 자존심밖에 없으니까 자존심 지키려고 이렇게 인생을 거는 거 같아요 미국도 굽힐 때 굽혀서 지금 세계 1위임 뭐 그런가 봅니다 전 잘 몰라요 그리고 조투부님 여자친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MZ특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뭐 다른 뭐 채널이나 이런 데는 MZ특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제 또래쯤 되는 지금 40대 서인 남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건 솔직히 MZ특이 아니고 요즘 사람 특이에요 요즘 사람 특이 뭐예요? 힘 없이 이루는 거에 약간 중독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조금 욕 처먹을 거 같지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뤘어? 이거에 중독된 사람은 거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같은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MZ특이 아니고 요즘 사람 특이에요 요즘 사람이라고 한다면 SNS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들 옛날이었어요 90년대 뭐 혹은 00년대까지 뭐 TV를 본다고 칩시다 TV에서 똑같은 게 나왔어요 나 꼴보기 싫은 게 나왔어 나 쟤 싫은데 나왔어 어떻게요? 채널 돌려야죠 뭐 어떡할 거예요 끼케야 방송국의 항의 전화인데 뭐 전화 하도 많이 거니까 두 시간 해봐야 뭐 겨우 받을까 말까 내가 보는 드라마에 내가 싫어하는 배우가 나왔어 채널 돌려야 돼 별 수 없어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2020년대 사람들 내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왔어? 커뮤니티에 가서 방송국 게시판에 가서 무슨 유튜브 댓글에 가서 악플을 존나게 써요 그리고 지 같은 애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하차하게 되면은 ㅈ발 존나 큰 나의 힘을 느껴 이 주취할 수 없는 파워를 느껴 근데 그거 자기 힘 아니잖아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에 취하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이 ㅈ되는 거 같아요 진짜 요새 이런 게 너무 많아 유튜브 같은 거에서도 나 아까 침에 그 누구 한 명 차단했잖아 흑자선님 목적 없는데 디코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 거야 말 한번 섞어보고 싶습니다 이 새끼 연구 차단 할까 말까 각 좀 한번 봐야겠다 넌 흑구마크 없었으면 연구 차단이었다 ㅅ 뭐 존나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네 옳다구나 싶더라고 오늘 예시에 정확하게 들어맞거든요 자 옛날이었어 봐요 요즘 유튜버들이라면 옛날로 치면 잔잔바리 연예인이랑 비슷하잖아요 굳이 비교를 하려면 그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 옛날에 내가 무슨 연예인을 좋아해? 아 내가 저 친구 좋아하니까 대화 한번 해봐야겠다 저 사람 전화번호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게 불가능한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게 가능했으면 뭐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 보세요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야 내가 너 구독하고 맨날 챙겨보고 이러는데 야 너 유료 허용 가입도 했어 내가 나 너랑 야 디스코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애들을 반드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유튜버들이 이런 애들을 안고 가면은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본인한테 진상은 지가 진상인지를 몰라요 손님은 왕이다 누가 생각해야 됩니까? 사장이 생각해야죠 손님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죠 손님이 들어오면서 어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사장이 손님들이 들어올 때 마치 왕이 들어온 것처럼 친절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죠 근데 손님 새끼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진상이 될 수밖에 없죠 지가 왕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1천만 원 주면 디스코드 하나요? 하죠 반드시 하죠 근데 제가 장담할게요 천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딴 짓을 안 합니다 큰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형 아프리카에서는 큰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니까 그 사람들 사실 부자 아니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이런 또 아닌 걸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과연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생을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데에다가 내가 낸 데를 하고 다니고 싶은 거죠 이거 보면서 아 요즘에 이제 이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실게요 내가 하는 일이 뭐 보는 거 밖에 없어 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원하는 수준으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원하는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친구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인간관계도 좀 별로야 하는 거라고는 맨날 유튜브만 쳐보고 있어요 TV랑 근데 뭔가 성가신 애들이 자꾸 나와 그래서 내가 성가신 애를 막 악플을 계속 쓰고 어디 가서 커뮤니티에 글 쓰고 망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 요즘에 누구 인기 많은데 나만 개 싫음? 뭐 이런 거 판 같은 데 갔었어 그러면 지 같은 애들 와가지고 아 나도 개 싫던데 왜 뜨는지 모르겠어 맞아 맞아 이러면서 막 안티 짓거리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나중에 막 활동도 안 하시고 어디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돼 힘을 느껴 주체할 수 없는 힘 그 지랄로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허구의 이제 막 자존감이 생기고 허구의 힘이 생기고 허구의 권력이 생길 거 아니야 실제 존재하지 않아 근데 자기는 그게 있다고 생각되어지게 살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때 더 더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인터넷만 들어가면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막 남한테 굽신거리고 일하는데 혼나고 막 이러면은 더 더 더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도 조금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인데 죄송하지만 해야겠습니다 어제 조투부님 영상은 그렇게 본인의 여자친구가 불행하다고 참견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싸움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내 여자친구랑 나랑 행복한데 왜 지랄임? 약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 정도 느낌이었죠 고기남자님이 엊그저께 청자들하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뭐 사과 영상 같은 걸 올렸는데 기싸움 한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나도 유튜버니까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인정합니다 결국 기싸움이라고 평가받게 되는 이유도 나랑 생각이 같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같아 결은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투부님은 잘못한 게 없고 엇가였고 그다음에 고기남자님은 잘못한 게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유튜버라서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드는 거는 조투부님은 본인을 지금 욕하고 있는 사람이 소수고 고기남자 아저씨는 자기를 욕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니까 기싸움 하는 것도 이렇게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구나 고기남자가 한 게 맞다고 생각함? 당연히 맞진 않죠 고기남자가 옳은 선택을 했냐 그럼 당연히 오답에 가깝겠죠 근데 그 아저씨가 만약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나는 조회수보다 내가 더 편안하게 유튜브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또 정답일 수도 있고 저도 유튜버 입장이니까 편향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정답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대다수를 만족시키고 겸손하게 유튜브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단더의 아저씨 같은 경우도 원래 백만 유튜버였잖아요 근데 백만 채널을 버리고 채널을 새로 파 채널을 새로 판 다음에 시청자들하고 꽤 자주 싸웁니다 옛날보다 수입이 줄었을 거예요 구독자도 줄어들었을 거고 근데 그게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거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만약에 백만을 못 찍어보고 무슨 잔잔바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 새끼 심포도네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백만을 찍어본 다음에 나는 존나 빌빌 기면서 백만 하느니 내 맘대로 삼사십만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거 문제 터지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좋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아프리카에서도 구독자들한테 쌍욕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오래 가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저 문제로 날아가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고기남자 때도 저도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고기남자 아저씨가 굉장히 정성껏 영상을 찍어서 막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기 먹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만약에 뭐 고기 그냥 대충 쳐 구워가지고 한 반쯤 타고 반 버리고 막 그냥 대충 쳐 먹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만약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번하고 똑같은 실수를 해도 욕을 덜 먹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의 성격, 성향, 천성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유재석 아저씨가 괜히 뜬금없이 막 시청자들이랑 기싸움 한다고 해서 유재석 아저씨가 행복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반대로 아 그렇게 시청자들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비위를 맞추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 그 사람 불행하겠죠 근데 여기서 시청자들이 역겨움을 느끼는 포인트는 분명 있죠 본인이 구독자 끌려고 친절하게 방송을 해놓고 어느 정도 구독자가 모이고 돈도 잘 벌고 경력도 쌓이고 나니까 갑자기 어 나는 내 욕하는 구독자 필요 없어 나가 이 지랄하면 이제 문제지 이거는 이 새끼는 앞뒤가 다른 거죠 일관되게 해야지 아니면 간다의 아저씨처럼 실제로 본인이 가졌던 거를 버리고 새로운 포지션으로 가면 인정이지 그거는 백만 채널 버리고 나 내 마음대로 할래 새 채널 파면 인정이지 아니면 가재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넌 이지랄 하면서 방송을 했어 그것도 인정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유튜브 같은 거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뻐까에 무슨 김밥집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김밥집에 김밥을 시켰는데 오인가 뭔가를 못 먹어서 오이를 빼달라 그랬는데 오이를 빼는 옵션에 돈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물어봤나 봐 아니 오이를 빼달라 그러는 건데 왜 돈이 추가가 돼요 이래가지고 둘이 또 기싸움이 났어요 김밥집 사장이 좀 약간 선을 많이 넘긴 했어 쓰잘데기 없이 욕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뻐까가 전부 비판만 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김밥 커리 좋아 나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유튜브를 깨달았다 그 김밥집 사장이 막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김밥을 사진을 보여줬는데 잘 싸더라 다 빼고 김만 시키면 2만원 나옵니다 재료를 하나씩 빼는데 2천원씩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싸웠던 고객이 햄 빼달라 그랬는데 2천원 추가가 되니까 약간 킹 받는 거야 아니 김밥 재료 중에서 가장 비싼 햄을 빼달라 그랬는데 2천원이 추가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근데 거기 옵션이 다 그래 햄 빼면 2천원 추가 단무지 빼면 2천원 추가 오이 빼면 2천원 추가 우엉 빼면 2천원 추가 밥 빼면 2천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다 빼면 김만 오는데 2만원인가 봐 야 근데 그건 엇가다 다 뺀 새끼가 어딨어 충무김밥이 그런 식임 아 충무김밥을 오늘 이해했습니다 옵션비였구나 옵션을 발랐네 충무김밥에 다 뺀 새끼가 다 뺀 새끼가